저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. 제가 뭐를 하면 제일 좋아요? 제 생일날 만약에 제가 영상을 올린다면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요? 그 영상에서 숨만 쉬라고? 존재하면 좋아요. 생일 카페 투어? 그건 안돼. 왜냐면 코로나가 위험하잖아요. 가만히 있겠다고? 그럼 켜놓고 가만히 있을까? 노래하고 춤추는 거? 역시 그런 게 제일 좋은 건가? 브이로그? 벌써부터 고민이다. 브이로그? 하루 종일 노래 부르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요? 브이로그? 그럼 봐봐요. 브이로그랑 커버댄스랑 커버 송이랑 세 개 중에 골라봐. 내가 좋아하는 노래 왜 들려? 그러면 안 끝나. 영상이 100시간일지도 몰라요. 브이로그? 브이로그?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. 저 영상을 편집할 줄을 몰라요. 브이로그를 어떻게 하죠? 그러면? 내 솔직한 모습? 반대가 저한테는 베이킹이 닌기 뷔이드 아이씨입니다.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보고 제가 이 중에 하나를 올릴 수 있다면 꼭 올려보도록 할게요. 흐휴! 근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. 기대하면 부담스러워서 안 올릴거야. 이 두 달 안에 W의 편집자로요? 네 취직해주세요 그래 기대 1도 하지마 기대하지마라 기대하면 안올릴거야 근데 생일은 누나인데 왜 저희가 선물을 받죠? 미라클한테 사랑을 받으니까 그런거죠 물구나무 서서 노래하기 물구나무 서는 것부터가 미션이다 디데이 맞춰 넣지 마세요